다음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김성룡 씨네 김성룡 씨네 김성룡 씨네 네 아름다운 김성룡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델이 올라와 주시죠. 정말 구두가 눈이 부시네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네. 자 패션 오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시상식이 격식을 차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자유스럽고 편안한 캐주얼한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 룩이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운 건가요? 평소에 이렇게 입으시나 봐요. 아닙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she looks beautiful as usual and nobody's gonna top that.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